아니 근데 우리 청해는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그랬어? 응, 돈 벌러. 돈 벌러? 알바? 아니, 이거 돈이랑 바꾸려고. 아 이게 뭔데? 아 이거 어디서 났어?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어. 아니 어떤 일을 하면 이런 고급 진주를 만들지? 어 우리 청 갈수록 미스테리야. 나 이거 하나씩만 안 돼. 안 돼. 알았어, 알았어. 보기만 할게, 보기만 할게. 어 이거 진짜 좋은 거네. 정말이야? 정말 완료했어? 수고했다, 진짜. 밥청, 밥청. 심청이 아니라 밥청이다, 밥청.